안녕하세요. 저는 풀티입니다. 소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엑스보드를 한번 타볼 건데요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는 반대방입니다. 반말, 반말, 탑니다. 반대! 아, 이건 실수이고요. 시작! 이렇게 타는 겁니다. 절대 돌 있는 곳은 가면 안됩니다. 아시겠죠? 부드럽게, 부드럽게. 지금 소울님은, 지금 소울님은 제대로 타지 못합니다. 한번 타보시죠. 이렇게는, 이렇게 하는 거야. 한 번에. 이렇게. 네, 댄스보드는 진짜 한 번입니다. 최애스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소울, 소울은, 파란색입니다. 파란색. 파란색. 이거 완전 비싼건데 완전 비싸 99,000원 우리가 살 때는 안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만톤 어? 3만톤 네 저는 잘 타서 1,000,000 한 곳으로 가는 거고요 소울님은 잘 못 타고 있습니다 그럼 연습은 타겠죠 근데 지금 소울님은 아직 못 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제 조카들이 오고 있어요 오늘은요 아직 안 오네요 아직 안 오네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돼 안녕 안녕